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해 퇴직연금이 40조 원 늘어 총 정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정립금 규모가 29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0조 천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연간 수익률은 초저금리 지속과 주식시장 정체로 2%를 기록해 전년보다 0.58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상품 유형별로는 퇴직연금 총 정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86.4%를 차지했고 실적 배당형은 40조 2천억 원으로 13.6%였습니다.